풍성한 성경의 은혜 시편의 보물 중에 보물 히브리 문학의 탁월한 시문학 구조 시편 119편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경혜와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 한부편에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고난주간 온 교회에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나도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당당히 기쁨으로 걸머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7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을 선택하는 삶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붙잡는 게 하나님 선택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10편 119편 173절입니다 자 성경에 대한 표현은 법도가 되겠습니다 법도 173절 법도도 20회가 나왔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법도 그러니까 성경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선택했다 여러분 선택했다는 얘기는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았다는 얘기죠 항목이 여러 개예요 적어도 두 개 이상이 돼요 두 개 이상의 항목 중에 이분은 성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돈을 붙잡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붙잡을 수도 있고 어떤 인간의 계략을 붙잡을 수도 있고 나쁜 친구를 붙잡을 수도 있고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도 비방을 선택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선택의 여건이 있었지만 시인의 위대한 점은 고난 속에서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선택했다는 거죠 성경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경 붙잡고 성경 가르침대로 고난을 돌파하겠다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분처럼 성경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법문에서 법도라고 나오죠 법도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피쿠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피쿠드라는 단어예요 피쿠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종주권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도는요 그냥 법이 아니라 종주권 언약을 맺은 것을 말합니다 종주권 언약 그럼 종주란 뭐냐 이 종자가 마루를 뜻하고 으뜸을 뜻하고 최고를 뜻해요 그리고 또 근원을 뜻하고요 근본을 뜻해요 이게 마루종자죠 그래서 임금들도 세종 태종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은 주인인데 으뜸이 되는 주인 최고가 되는 주인 근원이 되는 주인 근본이 되는 주인 이 주인을 종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만왕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종주권 언약이란 뭐냐면 제일 높은 왕이 있어요 이 왕 밑에 여러 제후들 또 작은 왕들이 있어요 이런 왕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죠 이 왕과 제일 높은 왕이 맺은 언약을 종주권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낮은 왕이 낮은 위치에 있는 왕이 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누가 지켜줘요? 제일 높은 왕이 지켜주는데 종주권 왕이 지켜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낮은 위치에 있는 왕이죠 우리는 선택권, 결정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은 뛰어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헬로우 업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왕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 높은 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다이 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종주권 표현이에요 주 하나님을 주 왕이라고 부르죠 종주예요 하나님이 종주권 언약은 종주권 왕 밑에 있는 왕들이 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죠 그 약속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권한 가운데 성경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성경을 법도라고 얘기해서 피쿠드라고 법문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종주권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종주 되시는 왕이 반드시 책임져준다는 거죠 다른 건 선택할 필요가 없죠 제일 높은 왕이 책임져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황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권한이 이깁니다 이것이 세상적 방법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권한 가운데 죽을 수도 있지만 그 권한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죽음을 통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손형욱 목사님은 종주권 언약을 끝까지 지켰죠 신사참배 안 한 거죠 공산주에 무릎 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종주의 왕이 되시는 그 종주권을 가지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열매를 이 대한민국 교회에 부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것이 꼭 죽음에서 살고 순교하지 않는 것만의 승리가 아니라 순교도 승리고 죽음도 승리일 수 있어요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만 있다면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종주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주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오늘도 권한 가운데 다른 방법보다 성경을 선택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권한 주간에 미디어 좀 금식하면서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신약 정도는 다 읽어버리시고 또 구약에도 모세오경 또는 뭐 시가서 다 읽고 소선지서도 다 띄고 이렇게 하다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런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이 종주권 언약 같아서 작은 왕인 저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게만 한다면 종주권을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최고의 왕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깊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